오늘은 시티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세부의 스포츠클럽 같은 곳에 왔는데 여기서 친구랑 배드민턴 또 치고 비가 너무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.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집 엄마 있기 좀 그래가지고 나와서 배드민턴은 싫어 없고요. 여기는 시티세부 세부시티 클럽 세부시티 스포츠클럽 세부시티의 스포츠클럽 예상 으 으 으 으 으 으 오랜만에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데요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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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